악토보, 가을 날씨 너무 좋지 않니? 우리 저기 잠깐 앉을까? 여기다 앉으세요, 응? 으잇짜! 너 이름이 뭐야? 아, 얘는 악토보... 혹시 알아봐도 돼요? 아니요, 얘가 낯을 가려... 한 번 만져봐도 돼요? 물어요. 양 짬뽕이니까... 악토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좀 씻고 잘까? 아,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하... 아니... 돼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안녕! 이게 너무 예뻐요. 예쁘네요. 네?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범이. 아, 기범아! 너 이름 되게 잘한 것 같다, 기범이! 제 이름이 기범이고요, 얘는 악토보에요. 아, 뭐예요? 이름이 왜 악토보에요? 얘는 10월에 태어났거든요.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지금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 맞다. 간식 좀 챙겨줘도 돼요? 제가 간식 갖고 왔는데 좀 나눠줄까 해서요. 인사의 악토보, 새 엄마가 될 수도 있는 분이야.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아,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저는 10살이에요. 너 진짜 동안이다! 나는 7살이야! 아, 근데 이제 슬슬 걱정이에요, 애기가. 나이가 좀 모여가지고. 어, 저희 집에 건강식이 있는데 좀 드릴까요? 어, 진짜요? 아, 전 너무 좋죠. 혹시 집이 어디세요? 아, 저, 저쪽 아파트 살아요. 어, 저도 저기 아파트 사는데. 어, 진짜요? 그럼 가끔씩 산책도 같이 하실래요? 너무 좋죠. 가끔 바쁘면 산책 대신 시켜주기 콜? 너무 좋죠. 혹시 연락처가... 어, 전화 좀요? 아, 네. 어, 오빠. 어, 나 준비해서 볼게. 어, 나 준비해서 볼게. 어, 이따 봐요.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어디. 남자친구가 오면. 아, 남자친구. 아, 저 빨리 가볼게요. 안녕, 악토보. 안녕히 계세요, 시범 씨. 시범. 아휴, 뭔 여자친구냐, 어? 내가 산책하러 나왔지 뭐 여자 찾으러 나왔어? 아니잖아, 어? 악토보. 전방 1시 방향. 출발. 진짜 마지막이야, 가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